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설의 말매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 이거 여러분들 보면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닐까 공정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줄 때 그 권력 행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 함께 준 거지 문정인 대통령의 부인 함께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거지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구분이 이렇게 모호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외교 행사에 부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특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명해 가지고 특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집사람을 특사로 이름들 임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혜능법이 아무튼 간에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한 자는 대통령이지 대통령 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면서 떠오른 것은 아니 우리가 언제 대통령 부인한테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이 글의 말미에 보면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화하는 것이 내가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김 여사가 아닌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인도 정부가 희망했고 그것이 거절되니까 한국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하고 원래는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원래는 외교부 장관을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바빠서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을 보내면서 대통령 부인을 함께 따라 보내는 것을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 밝혀졌네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문 전 대통령은 이것을 배우자 첫 단독 외교라 했다 내가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는 것은 배우자 첫 단독 외교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줬냐 권한을 이러면서 만일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그냥 특사자기로 파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부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거를 배우자 첫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심의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배우자 첫 단독 외교 누가 배우자한테 여러분들 외교하라고 여러분들 권한을 줬냐 너무나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 구분이 여기서도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이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항상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랏돈은 나랏돈이고 내돈은 내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홀가분의 이름들 흐릿해 가지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배우자 첫 단독 외교는 아니거든요 그냥 집사람한테 외교함 시켜준 거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김정숙 인도 방문을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인도가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강경아 씨한테 인도 초청을 요청했고 그게 안 되니까 인도청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고 정부는 문체부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그러자 인도 측이 총리 맹위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곳으로 그렇게 초청장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인 문제가 문제가 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여기서도 뭘 봅니까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조국 씨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절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은 판결이 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적 색채가 강하신 인물들은 너나 알 거 없이 그게 참 강하죠 책임감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아 책임감이 없는 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남자로서 이렇게 한 병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등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성실 건면 이런 거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책임감이나 한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성실함도 나오고 치열함도 나오고 인내심도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란 거죠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께서 만일에 손자 손녀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문득문득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책임감이란 용어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책임감이 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은 상당히 짧고 자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식과 손자 손녀 세대들이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많은 배움이 없더라도 그냥 몸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식들 자식들은 그렇다 칩시다 손자 손녀들이 나서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남은 시간을 재게 되고 자기가 떠난 이후에 자식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러분들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참 씁쓸해한 일인 거죠 잠시 살다 가는데 그걸 아이들 세대를 앞길을 그렇게 막아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살님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